네 안녕하십니까 주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11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이 오후 1시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께 언제나처럼 HLB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HLB 보시게 되면은 금요일날에 급락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% 정도에서 종가가 마감이 됐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자 우리 걱정하시는 주주님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주대표가 이 걱정 완벽하게 덜어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HLB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HLB 주주님들께서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제작하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주대표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? 네 자 한번 HLB 일단 시작을 해보면 우선 금요일날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HLB 영상을 지금 거의 뭐 한 5,6개월 정도를 찍어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이 HLB 관련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그쵸? 자 이 모건스탠리가 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최근 이 5월달에 들어서 이 모건스탠리 쪽에서 많은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뭐 대략적으로 한 21만 주 정도 매도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얘네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?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날짜를 12월달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12월달부터 한번 바꿔보시면 자 지금 이 모건스탠리, 골드만삭스,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 지금 매집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440만 주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일단 매집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지금 HLB가 12월달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? 보이시죠 여러분들? 네 12월달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자 이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누굽니까? 모건스탠리, 골드만삭스, 메릴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? 그쵸? 절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니에요 이 FDA 기대감 하나만으로 자 이 골드만삭스, 메릴린치, 모건스탠리 얘네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 얘네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만한 상승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만한 하락 또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죠 심상치가 않다 5월 1일 들어서 많은 물량을 쏟아내기 때문에 심상치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주 대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은 자 이 HLB 우리가 지금 단기간으로 봤을 때 매도 타점을 분명히 잡아야 되는데 어디서 매도 타점 제가 잡으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까? 그쵸? FDA가 일단은 결과 발표가 나올 건데 FDA 결과 발표 이후에 분명히 이 폭등 나온다 그쵸? 이 폭등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얘네들이 FDA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FDA 결과 발표 이후에 자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최근 흐름이 정말 중요한데 보시게 되면은 자 12월 달부터 좀 보시게 되면은 자 계속해서 매집을 진행했던 자 이보근 스탠리가 이제 4월 달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? 4월 중순부터 이런 식으로 매도세로 전환이 된 거죠? 네 자 지금 이 파란색이 여러분들 매도세입니다 매도세로 전환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부분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던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되실 거고 자 밑에 모근 스탠리 같은 경우도 좀 보시게 되면은 모근 스탠리 같은 경우도 자 계속해서 매집을 진행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?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쟤네들이 지금 계속 계속 매도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쵸? 자 우리도 일단은 이 FDA 어 일단 기다리고 있지만 이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건 맞습니다 주가가 올라는 올 건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매도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그쵸?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주 대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 주가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주 대표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대응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거지 제가 지금 여기서 얼마까지 올라간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? 그래서 우리가 이 매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자 이 FDA 결과 발표 이후에 우리가 고점에서 무조건 매도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매도타점 여러분들 잘 잡으셔야 되는데 주 대표가 이 매도타점 기가 막히게 잡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제가 3월 26일 날에도 여기 단기 고점이니까 여러분들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라이브로 영상으로 여러분께 좀 안내를 드렸었죠 자 이때 라이브 영상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건데 자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도 발송을 좀 해드렸죠 보시게 되면은 주 대표가 3월 26일 날에 HLB 12만 9천원 자 여기 고점에서 3분의 1 비중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조정구간 나오면 우리가 추가로 비중을 늘리면 되니까 줄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자 우리가 일단은 HLB에 올라왔을 때 주 대표가 정확한 최고점에서 매도타점 안내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HLB 관련해서 대응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주 대표 개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자 010-6227-8706번으로 여러분께서 H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아까 주 대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께 대응할 수 있도록 바로 도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HLB 정말 우리한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면 분명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FDA 결과 발표 이후에 더욱더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HLB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상단에 주 대표 개인 번호 010-6227-8706번으로 여러분들께서 H라고 한 글자 남겨서 절대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손실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? 주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응 잘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H라고 한 글자 남겨서 손실 보시는 분 한 분도 없도록 그렇게 좀 진행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?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H 이렇게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지금 그리고 주 대표가 여러분들 일단 주말인데 제가 여러분들 좀 다음 주에 수익 볼 수 있는 자 이 매집주 하나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매집주 여러분들이 좀 매수하신다면 단기간에 좀 큰 수익 그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다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 주도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자 이 매집주 어떤 종목이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양자컴퓨터 매집주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주 대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집을 좀 진행하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이 차트를 좀 보시면요 어 특이점들이 몇 군데 좀 보이시죠? 자 우선 이 구간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 이때 많은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? 여러분들 그렇죠? 자 거래량 없이 지금 은봉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? 이 얘기는 뭐냐면요 완벽하게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면서 받아 먹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긴 횡보 구간을 거치죠 자 근데 최근에 이 양자 섹터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자 이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구간 보세요 지금 현 구간 보시면 자 이 구간을 여러분께 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어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죠 여러분들 그쵸? 하지만 주가는 지금 상단 구간에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께서 좀 해석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구간에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거래량이 죽고 있다라는 거는요 자 지금 이제 소화가 거의 다 완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물량만 소화하게 되면 지금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여러분들 당연하게도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? 그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 대표가 자신있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고 자 지금 양자 섹터 관련해서 지금 많은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이건데 자 지금 정부에서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양자 섹터에 연구 예산을 3배 이상 대폭 상향을 시켰습니다 자 이 과기부죠 과기부에서 글로벌 R&D 예산을 작년에 5천억이었는데 올해 1조 8천억까지 늘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 양자 섹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 다음 시장을 주도할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?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이 매집주를 매집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종목 한번 잡아보실 분들은요 상단에 나와있는 번호 010-627-8706번으로 여러분께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글자 그러면 주대표가 바로 여러분께 문자 발송을 좀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두 글자만 그러면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는데 자 여기 이제 종목명이라든지 매수가 얼마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주대표가 맨 마지막에 소통방 링크까지 같이 좀 첨부를 해놨어요 이 소통방은 아까 보셨다시피 주대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고요 자 이 소통방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 항상 주대표가 이 매매 내역이라고 해서 주대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을 그대로 좀 적어놓는 그 매매 내역 일지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잠깐 눌러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세요 나오시는데 자 지금 주대표 유튜브 매매 내역이라고 해서 아마 이 종목들 눈에 다 띄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 주대표가 여러분께 영상으로 안내드렸던 그 종목들이죠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건데 여러분들 다 아는 신성 델타테크든지 제주반도체 그리고 에코프로버티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주대표가 다뤘던 종목들이죠 자 지금 누적 수익이 지금 무려 560%가 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매매 시작일이 6월 1일인데 자 지금 거의 뭐 한 8, 9개월 정도 됐죠 여러분들 시작한지가 근데도 불구하고 누적 수익이 560%입니다 꽤 만족할 만한 수익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만큼 여러분들 주대표가 추천해드리는 이 매집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소통방 링크 있죠 여러분들 이거 링크를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이 텔레그램을 깔고 계신 분들 이 텔레그램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이 혹시 없으신 분들은 한번 죄송하지만 이 설치를 좀 하신 다음에 텔레그램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진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안내를 좀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